다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또 새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언약의 말씀대로 영육간의 장막의 털을 넓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8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살펴본 말씀 제목은 주께 힘을 얻는 자의 복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의 복 오늘은 교육자 수련회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께 힘을 얻는 자들 어떤 복을 받는지 기억을 하시면서요 참된 주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방을 얻는 237망대 또 넓혀야 할 나의 장막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한 해 동안 237을 복음하고도 남음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표제에 보면요 영장으로 기띳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띳이라는 말은 기쁜 곡조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쁨으로 성전에 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의 초소인 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내적인 즐거움, 참된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10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8편 14절에도 보면 내가 요한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10편 35편 15절에는 내 영혼이 요하를 즐거워하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통된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은 오리석은 부자의 생각이죠 오리석은 부자는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곳간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고 편히 쉴 것을 말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열망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잡힌 사람들의 똑같은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중심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처럼 오늘 우리는요 쌓아둔 물질, 재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부여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부자는 세상 것은 다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껏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또 쌓아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부여한 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면서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복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가 사모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사모란 말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거나 또 우르러 받들면서 마음속 깊이 따르는 것,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24성삼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할 때만 아니라 온종일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24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성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해서요 순례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된 기쁨이 넘쳐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 시인에게서는요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0% 행복해야 돼요 100% 즐거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이런 자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이라 그랬어요 이 궁정이란 말은 임금이 거차는 집을 이루는 말이죠 성전을 여호와의 궁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시인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되 어느 정도로 사모했습니까 그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고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랬어요 참새와 제비가 늘 성전의 천마에 집을 짓고 기가하는 것처럼 나도 저 참새와 제비처럼 성전에서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다 24 하나님 중심 24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있는 쾌락은요 일시적인 것이죠 금방 참담해지고 허무해지고 또 시안부적인 그런 행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제린 보니까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 즉 주님의 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삶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제린은 눈물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물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내 인생은 눈물골짜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은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른 새벽에서부터 온종일토록 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시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삼아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방패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삶 전체가 성전 중심이 돼야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전에서는 희생제사를 통한 죄의 용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삼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오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 원수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흑암의 세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요하를 의뢰하고 자기 명처를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와 보장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10절에는 보니까 그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그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하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삶이란 주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의 종이 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하나님 성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의 궁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하여 죽기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에도 보면 죽기에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신혼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다 실패하고 또 죽음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헛된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신은 이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주의의 장막 안에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다 잡고 하나님의 향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분이에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방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전에서는 심지어 미물에 불과한 참새와 비둘기도 또 참새와 제비도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자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으십니까 오늘 시인처럼요 여호와 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죄의 짐들 무거운 삶의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죽게 힘을 얻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것이 맞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12월 8일 날 금요 기도에 주신 메시지인데요 목사님은 메시지 통화에서 거둔 기쁨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대교구 위원회와 우리 권력전도 팀이 잡아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교구 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권력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잡아야 될 말씀이죠 10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인은 씨를 뿌리는 자를 묘사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울며 라고 했어요 보금의 씨를 뿌리는 사역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두는 기쁨 결실의 기쁨을 체험으로 축복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또 권력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의 힘을 얻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죽기의 힘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또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 힘을 얻는 귀한 전도자들 주님께 힘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단임 목사님이 위하여서 또 하루의 일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